오늘의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19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서 토기장의 웅기를 사고 백성의 어른들과 제사장의 어른 몇 사람과 하시드문 어기 곁에 있는 흰놈의 아들 골짜기로 가서 거기에서 내가 내게 이런 말을 선포하여 말하기를 너희 유다왕들과 예루살렘 주민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망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내가 이곳에 재앙을 내릴 것이라. 그것을 듣는 모든 자가 귀가 열떨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이곳을 불결하게 하며 이곳에 자기와 자기 조상들과 유다왕들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에게 분양하며 무제한자의 피로 이곳을 채웠으며 또 그들이 바하를 위하여 산당을 건축하고 자기 아들들을 바하를 번제로 불살라들였나니 이는 내가 명령하거나 말하거나 뜻한 바가 아니라 그러므로 보라 다시는 이곳을 도배신하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죽음의 골짜기라 부르는 날이 이를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리라. 예레미야 선지야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의 망할 것을 예고하는 그런 말씀이죠. 말씀드렸지만 예레미야는 유다 말기에 활동했던 선지자로서 망해가는 나라를 보면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하신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번장도 보면 깨진 옹기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합니다. 바로 그들이 이제 깨진 옹기가 깨져버리면 아무 쓸모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그런 깨진 옹기의 비유를 갖다가 들고 있는데요. 1장에 보면 백성들, 어른들, 제사장들, 몇 사람들 이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가서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했는데 3절에 보면 보라 내가 이곳에 재앙을 낼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듣는 모든 자가 귀가 떨리리니 하나님께서 재앙을 선포하신다. 이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그 재앙을 선포하신다. 그 이유는 뭐냐면 산당을 짓고 바을과 아세라를 섬겼던 그런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 그래서 6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므로 보라 다시는 이곳을 도배신한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죽음의 골짜기라 부르는 날이 이를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의 마지막 경고의 이 말씀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돌이키지 아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말씀을 돌이키지 않을 때 어느 시대고 하나님은 그 시대를 심판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이 유다 나라도 마지막 망해가는 그런 정황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바을과 아세라 그리고 아들을 바치는 흰놈의 신까지 섬기게 됐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세워서 수차례 경고의 말씀을 두었고 수차례 심판하신다는 말씀을 주었지만 그들은 깨진 온기와 같이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언제나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들어야 됩니다. 그 음성을 조용하게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우리의 삶을 돌이키는 것 이건 매우 귀중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도 주어진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을 살펴보면서 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배반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 되도록 그런 신앙의 생활을 해야 될 줄 압니다. 안녕히 계십시오.